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호진이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리아또 땡큐 자 호진이 친구들 오늘은요 저금통 계단이 왔습니다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용이?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4시에 얼굴 저금통에 동전을 집어넣고 그 이후에 동전 저금통 사진을 44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금통에게 동전이 아닌 진호님 머리카락을 주고 뭐가 더 맛있어라고 총 44번 외치면 얼굴 저금통이 대답한다고 합니다 꼭 부탁드려요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 또 내가 이제 얼굴 저금통이 있는 거 어떻게 알고 이런 괴담을 보냈는지 일단 굉장히 기특하고요 얼굴 저금통아 오래간만에 등장할 시간이다 나왔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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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얼굴 저금통이 등장을 했고요 얘한테 일단을 오 깜짝이야 씨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내가 스위치를 켜놓고 있었구나 오 깜짝 말하잖아 깜짝이야 이 자식아 오 하여튼 오늘 너가 오늘 괴담이 나올 시간인데 일단 너한테 동전을 줄게 그리고 나서 내 머리카락을 주라는데 과연 얘가 진짜로 말을 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요 4시 32분입니다 바로 진행을 해도 될 거 같은데요 일단은 영상을 보시기 전에 뭐부터 해라?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렛츠 아키리 자 호지니 친구들 현재 시간은 4시 43분입니다 1분 뒤에 시작을 할까요? 지금 할까요? 그냥 지금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금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짤랑짤랑 짤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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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금통 제가 돈을 열심히 모았는데요 이게 제가 초등학교 때 샀던 저금통인데 아직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돌리면서 저금통의 그림을 맞출 수 있는 아주 깜찍한 저금통인데요 일단은 이제 개소리는 그만하고요 동전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지폐가 있네 어이? 이건 무슨 지폐야?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지폐가 들어가 있네요 이거 어느 나라 돈이냐 얘들아? 혹시 아는 사람이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동전을 꺼내서 음 우리 저금통 친구에게 동전을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무지게 먹자 야무지게 먹어야지 응? 응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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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먹어 먹어 맛있게 먹어 동전을 버리면 어떻게 이 자식아야 어? 너 지금 돈 무자하냐? 오케이 그럼 내가 특별히 500원짜리 동전을 줄게 500원짜리 자 먹어봐 먹어봐 응 오 야무지게 먹고 있습니다 오 야무지게 먹고 있습니다 오 오 어? 뱉어? 동전을 뱉어? 지금 동전을 뱉은거야? 허 어이없네 너는 안되겠다 너는 오늘 고문이다 너는 계속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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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야무지게 음 야무지게 먹는거야 지금 좋습니다 자 일단은 동전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저금통 사진 44번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진 44장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좀 뽀였네요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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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데요 아 솔직히 이 머리카락 그냥 주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줘야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제 머리카락을 좀 뜯도록 하겠습니다 와 나 진짜 머리카락 많이 빠져서 스트레스 받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일단 뽑아야죠 아 저 어딜 뽑지 아 진짜 아 진짜 어딜 뽑아야 되지 아 나 요즘 머리 머리카락을 뽑았어요 자 보이시죠 이제 이 머리카락을 저금통이게 주면 된다고 하는데요 어 일단은 좀 분위기를 무섭게 하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아 왜냐면 이런거 할 때 또 무섭게 분위기를 잡아줘야 되거든 인정이죠? 자 좋습니다 아 그리고 그냥 주면 안된다 했다 뭐라고 하랬지? 아 뭐가 더 맛있어 를 총 44번 문치라고 합니다 갑니다 아 뭐가 더 맛있어? 가 아닌 일단 머리카락을 주고 말을 하라고 하네요 일단은 여기 지금 머리카락 여기 있습니다 머리카락 한번 줍도록 하겠습니다 어? 일단 머리카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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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어 오 레전드 오 지금 머리카락이 약간 일에 꼈는데 일단 뭐가 더 맛있어라고 총 44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더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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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 스물번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서른번 했습니다 갑니다 뭐가 더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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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망한번을 했고요 과연 저건통이 대답을 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해봐 너 머리카락이 더 맛있어 그리고 너 심장도 먹어보고 싶어 뭐라고? 내 심장을 먹어보고 싶다고? 그리고 내 머리카락이 더 맛있다고? 어? 지금 말한거야? 다시한번 말해봐 너 머리카락이 더 맛있어 그리고 너 심장도 먹어보고 싶어 어? 어? 여러분들 이 자식이 내 머리카락이 더 맛있고 심장이 더 먹어보고싶대요 이 나빵! 어? 너 어떤가? 그럴만한거 아니야? 어? 그럴만한거 아닌다고 자 어디 이승들 이 저금통이 머르카라가 더 맛있다고 그러고 제 심장이 먹어보고 싶다고 합니다 이 자식은 역시 봉인시켜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역시 이 개담은 실패였다 왜냐? 사실은 제가 대답 안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멘트를 준비했었어요 너 머리카락이 더 맛있어 그리고 너 심장도 이 개담은 역시 가짜였다 아쉽다 아쉬워 너무나 아쉬워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구독, 좋아요, 땀,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 아쉬워 아멘 아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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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